연기 배우라는 거는 우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기다림의 작업이거든요. 제가 드라마를 데뷔했지만 제 동기생이 저하고 30명 중에 2명 남았어요. 어머니 어쩌거나 한잔하겄네. 자 그 텐션 그대로. 어머니 어쩌거나 그냥 한잔하겄네. 저 지금 쉬고 있고요. 쉬는 것 같지 않아요. 아직 결정된 작품은 없고. 대신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건 담보로 열심히 잘 해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0회 청립영화제 영광의 그 얼굴들과 함께한 핸드프린팅 사진 전령 후에는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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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